이병헌 석근력을 맡았던 이성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가 즐거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붓니다. 날씨도 춥고요. 멀리 가지 마시고 주변 분들 감기 드니까 극장 가서 바람맞으라고 합니다. 사진 많이 찍으셔가지고 주변에 많이 퍼뜨려주세요. 저희가 좋은 스쿼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극장에 다 만석을 차고 있거든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스티커랑 마스크팩이랑 젤리가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던지는데 위험해서 저희가 추첨을 내서 드릴 겁니다. 절대 내려오지 마시고요. 손만 들어주세요. 추첨을 할까니까? 추첨을 하면은 추첨을 할게요.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람바람 바람에서 미영영의 맡은 송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희 영화 보신 만큼 주변에 저희 영화 재밌다고 꼭 좀 소음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여기의 이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봉 첫 주 주말 이렇게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가득 찬 상영광 보니까 행복하네요. 즐겁게 재밌게 보신 만큼 주변에 좋은 소문 그리고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혁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있으면 저녁시간이니까 저녁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2열의 3번입니다. 2열의 3번 손 만들어 주십시오. 어머님! 괜찮으셨습니다. 저는 B 8번이요. D의 8번 L열의 15번입니다. A열의 15번 L I11번이요 I11 L15번분 아직 안계신가요? L15번분 아직 안계신가요? L15번분이신가요? A15 L15 찾았습니다. A5번 A5번 없나요? L15 조심하십시오. L15 L15 L18 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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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